자, 고맙습니다! 저런 걸 시간 드리세요 내 맘에 흔들림을 안아버리 미처한 눈물을 한 마리에 눈물을 마치고 산에 눈물을 안아버리 내 맘에 흔들림을 안아버리 내 맘에 흔들림을 안아버리 나에게 그 상처가 너무 아파요 나를 왜 돌아가죠 스쳐갈까래 좋지 않아 주지마 자 여러분 나오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모모 정해집니다 나와서 함께 즐겨주세요 내 맘에 흔들림을 안아버리 내 맘에 흔들림을 안아버리 내 맘에 흔들림을 안아버리 늦게 그 상처가 너무 아파요 이얻는지 어쩌면 해보셨 сторон는 여주 Jeez 오그라 오그라 설탕이 아기에 나에게 상처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하나는 어쩌면 스쳐가요 저희들과 아니 저는 정말 점잖게 토금만 딱 하고 내려가라는데 어머니 이 뭔 일이 돼요 초장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손이라도 잡아주고 가세요 아니 저 진짜 한국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올라온 김에 내 친구에 메들리도 취해야 되겠다 그죠 인생하고 메들리 하나 하고 다음에 이해라님이 지금 스케줄이 바빠서 원래 저보다 습하잖아요 바쁜분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분 하에 맞지? 이뻐요? 저는 정말 우리 공주님 때문에 제가 공주 되고 있어요 저는 왕비밖에 못 해지만 아 예 감사합니다 인생주의서 인생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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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우리의 일을 근 tam에 우리의 일은 일은 나눠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을 아름다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을 가사 우리의 일을 이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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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 거냐고 웃을 거냐고 나에게 부지를 말아 이 인생은 바람처럼 이 인생은 불어무처 그렇게 끌어가는 감사합니다 그냥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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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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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라고? 어디어리랑 승리시리랑 안아니가 나를 대해 아들아 돌려 깨끗은 우릴 목에 의한 부끄끄끄한 물을 머리로 굽혀 바운이 아니라 슬기상이라는 아라지가 머리를 엔지기 좋은데 아는다 머릿쉬구절 씌구 아라지가 아라를 놀러 가시나 떨리나 자세 저희 해가 뚝 떨어지고 다같이 다같이 아띠어리라 슬리슬리라 아가리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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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까지만 할께요 왜냐면 아니 이따가 또 뒤풀이 마지막판에 제가 더 한번 해야돼 그때는 신발바닥 딱딱토록 놓으시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맛있을때 그때는